정답 근데 안 나가면 잠시만 저 사탄 정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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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저분하게 옷장 채우지 말고 너무 버리는 것도 안 좋아 어차피 사용 안 하는 건 맹대로하게 처리해야지 뭐 못하고 손 씻고 다 아침에는 대충 먹지 말고 잘 좀 챙겨먹어 응 그런 것도 다 다 경기력하고 다 연관되는 거 아냐 물 마시고 해보기로는 하기 전에 물 많이 마시라고 잘 마셔도 되지 1 2 2 2 3 4 5 자고 이러면 딥스레이드 보면 맞는거 같아요 잠 다 잤 왜 갑자기 갑자기 곱 이런거 보는거 보면 다른 또래친거랑 다른거 같지 않아요 저는 되게 웃기잖아요 이럴 때 보면 지금 그러면 3일이네요 저는 어머니는 못하시는데 리터리가 지루해졌다 아니야 피파 온라인 아세요? 그 게임 거기서 제가 최고 비싸대요 하나 더 더 비싸대요 역시 선우미는 센터링 발리 센터링 이거 하나만 있으면은 시작 플레이스테션만 있으면 박진우 방송에서도 엄청 잘하는거 알죠? 그냥 여기서 아니 게임에서 능력치 말고 지금요? 아니 그냥 이 게임을 좋아해요 아니 박진우 알아요 맨날 영국 그때 방송에서 한번 방송하고 그랬는데 게임 계속하는데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아니 전혀 안날났어요 너무 너무 좀 너무 머리가 빨개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몰라 아 내가 일본킥가다 막았다 막았다 오빠 아빠 막았어? 아 이겼어 끝났어 원래 어리면 더 타는거 왕자 있는데 왕자 있는데 왕자 있는데 보여요? 응 나 이제 감독님 쫓아가려고 했거든요 금방 나와 아 아 하필 아빠가 하필 아빠가 잘 보여? 잘 안고있네 조금 윤곽이 나오는게 살쪄서 뭐가 살쪄? 사정 드실래요? 이거 팬분이 보내주시는거 어 어디 보내주시는 분 여기 보내주셨어요? 막 이렇게 가끔 선물 와요 이것도 받은 거예요 아, 저것도요? 네, 이 비계랑 어떤 거예요? 이거 보여주세요 아, 이거 어느 분이 보여주셨어요? 받은 분이 어떠세요? 뿌듯하죠, 뿌듯 편지도 몇 개 있는데 이거 좀 보여주세요 이거는 이렇게 받은 거예요 이렇게 다 써서 이게 편지예요 다 보냈는데 안 나가면 아, 이거 좀 된 거네요 이제 내용만 데뷔 전에 이거 뭐야, 이거는? 이거는 뭐 또 차이가 하는 건가 봐요 이 중에서 공감 가는 부분 이게 죽고 공감 가는 거고 우월한 유전자 이것도 좀 공감 가고 우월한 유전자 이거 언제 해요? 우월한 180 이상 James 그러면 좋겠죠 4. Outrage 제가 가장 좋아하는 두 선수는 동기 원어민 그 sau 오날두 선수라고요 오날두 선수 어떻게 할 게 진짜 좋은지 그냥 저는 호날두 선수랍니다. 호날두 선수는 어디가 그렇게 좋은지 말해? 그냥 제가 가장 좋아하는 축구를 하는 것 같아요. 남들에 비해 뭔가 특별한 걸 더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호날두 선수가 볼을 잡으면 항상 상대 수비 선수가 무서워하듯이 그렇게 되고 싶어요. 무서워해서 알아서 믿기나요? 이렇게? 믿기는 건 아니죠. 어떤 선수가 되고 싶어요? 진짜 솔직하게 말하는 선수잖아요. 이거는 좀 오버한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 꿈이 그거예요. 저는 진짜 꼭 크리스야노 호날두보다 더 잘해지고 싶어요. 만약에 호날두랑 상대 팀이 돼서 게임을 뛴다면 언론에서 호날두랑 손흥민의 싸움 그런 소리 한 번 꼭 들어보고 싶어요.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. 스브스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. 그리고 빨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천천히 다시 해주세요. optimize 엑셔두에는 생üzel이 나오는 날 Gmail을 뚫으신다면